네 안녕하세요. 조경순씨 되십니까? 네 맞아요. 여기 있습니다. 착불입니다. 에? 착불이요? 4천원이요. 아 진짜. 아 나 참 옷인가. 여기서 가져가세요. 네. 여기 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아니 어떤 인간이 물건을 착불로 보니 매너도 없이. 아 재수없어 진짜. 에이 진짜. 발소리에 나은지 진짜. 에이. 뭐야. 아 누가 이런 장난을. 아 이것도 진짜 걸리기만 하고. 아 진짜. 아린이! 무소Read 이스라엉 무소라엉 아아!!! 아아아아아ㅏ아아še 아아아아니엉 아앣 부igare 아필 Że 아 unfamiliar